야 빅뱅이 많아야지 빅뱅이 3개야 야 빅뱅이지 당연히 야 50명 들어왔어 자 빅뱅이 춤추는다 빅뱅은 앨범을 떠나는 춤을 출발할 수 있어 약 2월 2일에 춤추는다 마지막 2월 1일에 춤추는다 야 정국이 춤추는다 와 정국이 춤추는다 난 이걸로 보고 일단 네 오늘 빅뱅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저희가 대리소송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뱅은 앨범에 춤추는다 다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구씨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? 나 대상과 듣고 와 하하하하